안녕하세요. 나무여행가 구봉근입니다. 저희 집 담벼락에 지금 쥐방울등굴이 여러 포기가 자라고 있는데요. 제가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성장속도를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. 이게 다 쥐방울등굴인데요. 얘도 쥐방울등굴, 얘도 쥐방울등굴, 얘도 쥐방울등굴, 얘도 쥐방울등굴입니다. 얘를 보면 제가 처음에 한 1, 2, 3, 4, 5, 6, 지금 6일째 표시를 해놨는데요. 그 전에는 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지금 첫날에서 두 번째 날이 성장폭이 꽤 길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날은 더 길었어요. 여기에는 비가 온 날이에요. 비가 온 날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비가 온 날보다는 성장속도가 줄었고 그 다음에 좀 더 줄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더 줄었어요.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저녁에 날씨가 꽤 추웠거든요. 아마 이제 이 쥐방울등굴이 온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비 오기 전에는 굉장히 날씨가 무더웠거든요.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또 저녁이 되니까 꽤 살살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쥐방울등굴이 자라는 데는 비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조금 조금씩 자라다가 오늘은 거의 성장은 멈췄어요. 아마 이제 이 녀석이 키로 쭉 가다가 잎이 나와서 2% 영양분이 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. 제가 좀 더 살펴보긴 봐야겠는데 얘는 아직 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. 그런 걸로 봐서 아마 지금 날씨 온도가 얘네들 성장하는데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나무여행과 구본거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